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력 수요 폭증, 전선주 전망과 투자 전략 저희 함께 알아봅니다. 전선 관련 종목들 사실 북미 쪽에서 수요가 폭발한다, 노후화된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 떴다가 그 이후에는 AI까지 타고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선 관련 종목들, 종목들 주가부터 함께 살펴주시죠. 일단 전선주 대표적인 기업들이 저번주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진전기가 있을 수 있고요. LS에 있고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이 있는데 지난달의 경우에는 일진전기가 최고가 기준에 한 달 동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한 두 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온전선과 대안전선 역시 약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전력 설비주보다는 약간은 탄력이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변압기까지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동시에 같이 수혜를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한전선의 경우에도 굉장히 좋지 못했던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3월부터 흐름들이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이슈가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긴 했지만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차익 시련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한전선의 경우에 좀 변동성이 크게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보자 한다면 전선주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뿐 아니라 전선 종목들까지 지금 그 온기가 그대로 퍼져가고 있는데요. 전력기기는 거의 신고가 랠리 질주하고 있고요. 전선주들도 후발로 따라와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선주들까지 상승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영향 때문에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송전 전력망은 한 50% 이상이 설치한 지 한 40년 정도 됐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노후화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교체 주기를 좀 초과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도 좀 어느 정도 받은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변압기 이슈가 같이 부각되면서 변압기 관련된 내용들도 좀 주목이 되는데 여기에서 좀 외일 수도 있긴 하지만 미 전 지역의 변압기의 70%가 한 25% 정도, 25년 정도 노후화가 됐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수명이 30년 정도인 걸 보면 굉장히 좀 어느 정도에 여기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작업이 아마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전선주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 AI 수요 전망에 따른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내용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원전도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 변압기는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어쩌다 보니까는 태양광, 신체색, 에너지까지 포함이 됐다가 심지어는 ESS까지도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전선주에는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오늘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는 그래도 뭐 하락은 할 것 같다. 금리 인하는 할 것 같다라는 걸 좀 반영해서 봤을 때는 해상풍력과 해적 케이블 산업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선주의 경우는 여기도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선 종목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노후 전력망 교체, 그리고 AI 성장에 따라서 전력 수요도 증가하고요.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의 또 전선주들의 수요 증가와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선주들 원가를 좀 볼게요. 구리 가격도 꽤나 영향을 줄 텐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죠?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이게 구리의 경우에는 일단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때 국제 구리 가격이 톤당 한 8,690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만에 10% 상승을 한 겁니다. 물론 좀 일시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 10월 달에는 한 8,000달러 아래였었고 지난 18일 때는 9,000달러까지 근접했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구리 가격의 흐름도 심상치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구리와 이 전선이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라고 좀 많이 생각들을 하실 텐데 구리의 전선 제조 원가의 90%가 90%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전선에 대한 가격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전선의 핵심 원자재는 구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최근에 이제 구리 스크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찌꺼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싹쓸이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을 좀 보인다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세계 구리의 소비를 한 55%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제 싹쓸이 하는 과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구리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가격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올해 1분기에 중국에 수출한 구리 스크랩이 2만 4천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수출량이 한 3만 4천 톤 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7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구리 스크랩에 대해서도 동네 소규모 고물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소상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중상과 대상을 거쳐서 구리 제조업체에 공급을 하는데 지금 다 쓸어갔다 보니까 지금은 대상이나 중상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좀 어느 정도는 도산을 하고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스크랩 유통 업체로부터 물량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한다면 구리 소재의 제조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선 업체들의 경우에는 제조사의 원자재값이 상승하면서 결국은 구리값의 영향에 따라 전선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전선주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예적이 좀 상당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가격 정가가 좀 용이하게 되나 보네요. 전선 업종들은. 네.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전에 좀 코로나 때 구리 가격이 되게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는 기본적으로 워낙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이쪽에도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대외적인 리스크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금값도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여기에 대한 상승은, 추가 상승은 좀 더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선 제조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구리에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전선이나 전력 인프라, 전력기기 쪽까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시나요? 일단 지금 AI 산업에 대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좀 열려 있기는 한데 전력 수요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결국은 지금 AEI 데이터 센터든 여러 가지 만드는 과정을 봤을 때는 결국은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노후와 교체의 영향에 대해서 계속 좀 유효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좀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전력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의 경우에도 작년 최고 수준의 수주장고를 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전력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력도 결국은 전선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슈가 좀 남아있기는 한데 지금 양 두 후보가 거의 결정이 났잖아요. 결정이 났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왔을 때 전력 인프라 업종에 대해서도 수혜를 좀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이 없어질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친환경 정책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재차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별 다른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미국에서 인프라 구축이든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모멘텀에다가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 계속 수주장고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약간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대선에서도 나름의 중립지대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주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전선 종목들 개별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쿠웨이트 수전력부에 1,282억 원 규모의 300킬로볼트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대한전선의 경우에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을 봤을 때는 미국의 약 1,100억 원 규모의 노후 전력만 교체 프로젝트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남아있을 수 있기는 한데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LS 에코에너지의 경우에는 LS전선이 동사의 주식 장래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분율을 61% 늘렸다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이슈까지 함께 점검을 봤는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도 함께 알려주시고요. 투자 종목에 대한 탑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은 전선주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고 다만 이제 뭐 각 기업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 시 좀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각 기업별 개별적인 이슈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딱 전선만 특화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해적 케이블부터 변압기까지 좀 다양하게 모멘텀이 부착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이슈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의 경우에는 3월부터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좀 올라와주고 있긴 한데 금이 이제 유상전자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추가 상장이 됐는데 대략 이 유상전자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 동사의 경우는 시설 자금으로 4,625억 원 규모로 좀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행가를 살펴봤을 때는 7,46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주가가 1,730원이면 프리미엄 상을 했을 때 주가가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프리미엄 가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약 1,100억 원 규모의 노후 전력만 교체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수주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 동사가 미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제 주가적인 매력도는 좀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상승 시 차이시라는 계속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유상자에 따른 신규 상장이 좀 되었기 때문에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차이시라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계속 이러한 구간들을 좀 적절하게 잡고 접근에 대응을 해보신다 하면 일시적인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접근하신다 하면 못해도 한 11,500원 이상까지는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 다시 조정이 온다 하면 제 차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라는 기업인데 사실 저는 일진전기가 좀 더 포인트가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최근 4거래일 동안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3월 달에 이제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이 대거 이탈을 한 흔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전성과 변압기 동시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는데 2021년 때 이제 2023년? 23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미국 향에 대해서 4,3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수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2026년까지 5년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 수주장고에 대해서 해외가 72% 정도인데 전년 대비 한 수주장고만 464% 급증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더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그 전성과 변압기 둘 다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너무 꼭지를 너무 높은 구간에서 추천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적은 비중으로 계속 분할 면매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픽은 일진전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진전기가 가장 좀 토픽이 될 수 있고요.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볼 수 있고 만약에 일진전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좀 적게 보기서라고 하면 대한전선도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선 관련 종목에서는 일단 일진전기까지 같이 봤고요. 추가적으로 대한전선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력기기 쪽은 어떨지 코멘트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기기도 계속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지금은 전력기기 중에서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멈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는 와,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 인프라 수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무거운 효성중공업 자체도 굉장히 좀 좋은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시기고 이러한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주목받았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은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까지는 계속 좀 지속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장구가 2027년까지 좀 쌓여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고 보고 있는데 이 전기 전력기기 관련해서 전선 관련 종목들까지 같이 체크를 드렸습니다. 일진전기와 또 대한전선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코노미클럽 시간에서 최근에 핫한 전력기기 그 가운데서도 전선 관련 종목들에 집중해봤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이가 함께한 이코노미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